제니야, 뭐해? 제니야, 뭐해? 어? 제니야, 아빠 발 묶고 있어? 제니야, 아빠 발 묶고 있어? 제니야, 아빠 발 묶었어요? 왜 묶었어요? 제니야 제니야 너무 덥지 않으니까 괜찮네. 여기 물을까? 너 온다 아까 데니엘하고 맞았던 게 꽤 높아 내보다 더 높으니까 내가 뛰어도 못 넘어갔는데 뛰었어? 뛰었어 안고 뛰었어? 응 안고 뛰었는데 둘이 다 너 혼자 사겠다고 데니엘 나와버렸잖아 아저씨에 같이 나와봐 난행진 할거든 일로 가거든 안 오면 애하고 애하고 같이 빨린다고 다 묻었어요 응? 다 묻었어요 왜 다 묻었어요 엄마도 묻어줘 엄마도 묻어줘 엄마도 아 따뜻하네 엄마도 롤마도 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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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딱 봐도 알살 같으니까 너무 성의 없이 물어보고 가네 이빨 이빨 이쁘 가야 이 갓두 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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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